공통을 빈다 소원 갑니다 갖지 마세요 안심한 인간이라서 구독은 했니?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양팡 저요 저 약속한 거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제 공지를 제가 잘못 적었고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입수하러 갈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번에도 팝을 세다고 엄살 치면 뒤진다 네!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저게 그런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조금의 당근은 주시나요? 약간의 동기부여랄까 자리 담고 석고 대주해라 네게레게려나 일 잘했다고 당근이와 부리로 조합불란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문단 말고 양궁 처사로 뒤통장 맞아서 동기마피아전 그냥 보이면 그냥 뒤통수 갈기고 가주세요 지나갈 때 시댁 뒤통수 한 대 갈기고 가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해운대를 갈지 강알리를 갈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강알리 오케이 강알리로 갈게요 다리 터진다 와우 대이나믹 부산 와우 대이나믹 부산 와 여기에서 진짜 약간 떡간정 같은데 여기 해운대는 바다가 좀 넓어서 미스였나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갔나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벌금 있어요? 아 그러면은 바가지 들고 와서 바가지로 퍼붓는 게 낫지 않아? 보고 있는데 어디인가 지금 포토 10만 포토닉 할 거면 내가 캠 들어주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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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시청자의 도움 말고 나 혼자서 아니 바가지 좀 들고 와주세요 그러면 잼민이용 꼬르르 없는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야 좀 들고 와주세요 대야 어 쌤 오셨어 내 교정 보여줘 왜요? 왜 대야를 안 챙겨오셨어요? 네 내 탓인가? 큰 숟가락은 왜죠? 네 땜이세요 제가 살 테니까 가져가세요 다이소 못 들어가잖아요 은지 아닌가? 다이소는 어딨는데요? 다이소 좀 더 사야돼요 갔다오세요 갔다오세요 뭐 다이소 이런 거 빌려 쓰면 안 될까? 어 여기 문 닫았어요 빠지 샀자 ㄱ ㄷ ㄱ ㄷ 어 바가지 샀대요 오 아니 이 사람들 왜 다 오고 있어 갑자기? 정모도 아니 점점 늘어나는데 폐거리가 일단은 물 온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난 여기도 하고 아 이거 아닌가? 이거 운동복인데 운동복 너무 야해 어 별로 안 차가운데? 괜찮은데 이 정도면? 콩콩 비교 파도 왔어요 왔다 갔다 바가지 왔다 여보 뭐 하실래요? 큰 거 누가 이런 걸 봐 아 인생이 역간대 갑자기 갔다오세요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왜 들어가는데 제가 벌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겁나 봐 아 차가 간다 떠내려 가는 거 아니야? 저 진짜 가요 갑니다 저 진짜 가요 저 진짜 가요 저 진짜 가요 토끼 양총 양총 아직 한 발 남았다 양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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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쳤냐고 미쳤냐고 진짜 따로 못 뵙냐고 아 그냥 노래요 쎄 누가 이기만 해도 해놓자 한 명씩 양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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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좀 털까요? 저 사람 자기 혼자 물놀이 왔나 봐 저한테 배야 씻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진짜? 모래 졸라 폈네 진짜 양총 아니 멸치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먹어도 되나? 여기 범정봉갈이 있어요 보지 마세요 봐봐 다시요 물 좀 댄게 뽕이 발 씻을 만한 그런 곳이 없나? 아 이번에는 남민인 너 찍지 말고 저번은 왜 들어야 이거라도 신고 이거라도 신고 계시라고 모래 더드랑 씨 아니 이거라도 신으시라고요 뭔가 이 갯지랑이 아 갯지랑이로 왜 내 신발을 그냥 뭐야? 이거 1200원짜리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네네 잠깐만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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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넣으세요 발을 넣으라 아 왜 이렇게 졸라 차가운데? 아 지났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가 났다면서요 지가 났다면서요 지가 났다면서요 아 지가 났다면서요 아 지가 났다면서요 아 지가 났다면서요 이거 누구야 컨텐츠야 저기로 쓰레기 다 몰았다 아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? 그러면은 활리숙 카피 갑시다 안귤차랑 그 다음에 스파클링이랑 아메리칸문 제작하시는 거예요? 네네 네 전장님께서 사주신다고요? 전장님께서 사주신다고요? 네 전 사주신다고요? 진짜요? 네 어디로 가야되고 저 사람 어디 팔고 온다 뭐 장사하시다 오셨어요? 오늘 증상이 있었나요? 오늘 오늘 안 되세요 저희 집에 가실래요? 아니 오늘 뭐예요? 그러니깐요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하세요? 오기 좀 기다려오거든요 아 진짜요? 여러분은 여기 지나갈 생각 있으세요? 네네 그래서 여기 안 하면 오정 틀려주세요 네 잘 틀려주세요 다틀려 진짜 좋아. 방금 씻었거든요. 괜찮아요? 지금 다 좋아해요? 저 광고 좀 주세요 그럼. 왜 손저래 내주세요? 하지만 없죠! 잠깐만 빨리 가보세요. 저 광고 끼고 싶어요. 꼈습니다. 경화드립니다 라고 해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너무 알차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치킨 한마리씩 보내드릴게요 타옵시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따라오세요? 당신 저한테 습심 있으세요? 본흙심요 저 좋아하세요? 내가 또 한 남자를 울리게 생겼네 미치겠다 양현진 노란 여자 얼마나 꼬리가 긴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미리 말합니다 이거 따뜻한 거니까 좀 드세요 아 근데 그거 제 입에 닿았던 거니까 이거 조금 닦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와 원샷한다 저분 렉이 수십간가? 아니 방아지가 렉이 용인가? 진짜 저 가요 온 여행 계세요 안녕 가세요 곰포도 잘 가리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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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